네 어땠어요? 어... 어... 광고에서도 조금 했었고요. 맞아요. 밤에 보면서 제가 예전에 CF스타였거든요. 네. 몇 번 봤어요. 돈 필요하세요? 알겠습니다. 맥주가 먹고 싶을 정도로 어땠어요? 그렇게 해봤는데 또 좀 새로운 모습을 제 안에 있는 새로운 모습을 좀 나타내는 것 같아서 재미도 있고 한편으로는 음악하는게 어떻게 보면 연기보다는 훨씬 더 쉬운 일이구나. 화면에 충실하는게 더 쉬운 일이구나. 예전에 그 슈퍼스타 K6